네, 여기 오도리에 지금 바위에 굳어져 만들어진 소금인데요. 제가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소금장산을 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는 천년 미네랄이 풍부한 아주 매우 특이한 스케암과 하산서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모든 광물을 배울 수 있는 중심, 핵심 장소죠. 그래서 오도리 미역은 알아주는 미역입니다. 반면에 이제 여기 있는 미네랄이 풍부한 소금, 자연산 소금인데 이 소금이 보통 소금하고 달라요. 일단 여기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소금인데 아주 보통 소금하고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제가 맛을 먹어봤는데 상당히 이게 소금인데 기존에 있는 천일염이나 다른 소금맛하고는 다른 아주 특이한 소금 맛이에요. 몸이 상당히 좋다는 걸 느껴요. 향후 여기에서 이 관련된 소금 사업을 해도 상당히 좋은 비즈니스일 것 같습니다. 이상 광해보습갤러리 카페입니다.